그 다음에 8번입니다. 몸에 대한 마음 챙김입니다. 몸에 대한 마음 챙김은 우리가 지난달에 조금 했죠. 우리 여기서는 일반적으로 몸에 대한 마음 챙김을 했는데 몸에 대한 마음 챙김은 사실은 정확하게 보면은 우리 맞지 않습니까? 119번째는 뭡니까? 몸에 대한 마음 챙김경입니다. 몸에 대한 마음 챙김경에는 14가지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요. 부타고서 선생님도 그 14가지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40쪽 제일 알아보면 그죠. 맨 마지막 문단입니다. 몸에 대한 마음 챙김을 어떻게 닦고 어떻게 거듭거듭 행할 때 큰 결실과 큰 일이 있는가. 비구들에게 비구가 숲속으로 가거나 혹은 등등해서 맞지 않습니까? 119번째경 즉 몸에 대한 마음 챙김경입니다. 거기에서는 크게 14가지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을 보면은 들숨날숨 자세 자체가 뭡니까? 행주자와 우리 몸의 자세 있잖아요. 그 다음에 4가지 알아차린 혐오를 마음에 잡돌이함. 그 다음에 요소들을 마음에 잡돌이함. 여기까지가 5개입니다. 1, 2, 3, 4, 5 해보면 5가지가 됩니다. 그 다음에 9가지 공동묘지의 관찰입니다. 9가지 묘지의 관찰입니다. 겸 9개가 들어가지요. 그죠. 그래서 5자하기 9는 14지요. 그죠. 그래서 그죠. 14가지 부문에 따라서 14가지 우리도 그 명상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다음에 쭉 설명하고 있지만요. 부타구사 스님은 여기서 타이틀로 삼고 있는 몸에 대한 마음 챙김은 이 14가지 명상 주제 가운데 우리 사십쪽 맨 아래 보면은 맨 아래로 보면은 혐오를 마음에 잡돌이함 있죠. 그죠. 요것이 청정동묘지에서 말하는 이제 몸에 대한 마음 책임의 유예다. 요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뭡니까? 혐오를 마음에 잡돌이함입니다. 요것이 더 구체적으로 말하는 거죠. 몸의 32가지 부위에 대한 혐오. 요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요 이야기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그죠. 41쪽 제일 아래줄을 보십시오. 41쪽에 44분 문단의 제일 아래쪽에 보면은 이 32가지 명상 주제가 여기서 뜻하는 몸에 대한 마음 챙깁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몸에 대한 마음 챙김이라는 것은 몸의 32가지 부위에 대한 혐오를 그죠. 관찰하는 것. 요렇게 정리하게 됩니다. 몸의 32가지 부위. 자 우리 청정동묘지에서는 인도에 있는 아루베다라는 의술이 있잖아요. 인도는 세계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가장 오래된 그 의학 전통을 담고 있습니다. 그거를 인도에서는 아유로베다라고 합니다. 베다는 인도에서 가장 힌두교에서 가장 신성한 우리 문헌이잖아요. 그래서 아유로베다라는 의서 있잖아요. 의서 이거를 아유로베다라는 아유로라는 말은 수명이 말이죠. 우리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성스러운 책 이런 뜻입니다. 아유로베다라고 합니다. 거기에 나오는 지식이 그대로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초기경에서 있잖아요. 부타부서스님이 정리한게 아니고 부처님께서 초기경에 적어도 한 6군데에서 몸의 32가지 부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4번입니다. 41쪽 44번 문단입니다. 다시 비구들이여 비구는 이 몸이 발발에서부터 위로 머리털 끝에서부터 아래로 살갓으로 둘러싸여 있고 여러가지 부정한 것으로 가득 차있음을 반조한다. 즉 이 몸에는 서른두가 있는 겁니다. 머리털 몸털 손발톱 이빨 살갓 살 힘줄 뼈 골수 콩팥 염통 간 검막 지랍 헛팥 흥창자 작은창자 위 똥 당접 가래 고름피 땅 국기름 눈물 피부의 기름기 침 콧물 관절 아래 오줌 됐죠. 잘라봤습니까? 서른두가지입니까? 예. 한 분은 안 잘라본 분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서른한가지입니다. 서른한가지인데 여기서 그죠? 뭐가 더 들어간 바 뇌가 들어갑니다. 뇌를 넣으면 31다기 1은 32가 됩니다. 서른두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엄밀히 이야기하면 니가에서부터 부친 말씀에서 몸의 부위로 나타나는 것은 서른한가지입니다. 그런데 조금 후대문원인 무예에도 같은 그 다음에 우리 아비담마 문서에서는 뇌를 넣어서 서른두가지로 가 된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죠? 상자분 불교에서 몸의 신체 부위는 서른두가지로 정리한다. 그런데 신체 부위가 서른두가지만 있겠어요 그죠? 우리 수백 수천가지로 더 세분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런데 그죠? 큰 기본적인 몸의 부위로 이렇게도 서른두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뇌를 골수에 포함시켜 됐죠? 뇌를 골수에 포함시켜 했습니다. 그러니깐 우리 골수라는 우리 뇌은 우리 뇌 뇌라는 구성물질은 골수와 같은 아마 그런 구성으로 되어있는 까가지로 그죠? 그래서 뇌를 넣습니다. 뇌가 골수 답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정인구로 보면 여기 보면은 저 뒤에 보면 아닙니다만 위 답에 똥이 있죠? 위 똥 담저진이 되어있죠? 똥 다음에 뇌가 들어갑니다. 고기다가 뇌를 넣어서 전체를 서른두가지로 만들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시죠? 그죠? 경에서 부처님 말씀에는 신체 부위를 서른두가지로 말씀하고 계시는데 최종적으로 있잖아죠? 우리 상자분 불교에서는 뇌까지 넣어서 서른두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서른두가지로 분류해 보는게 뭡니까? 우리가 불교가 불교가 그 뭡니까? 그 우리 의대가 아니잖아요 그죠? 의학과가 아닙니다. 의학이 아닙니다. 불교는 불교고 의학은 의학입니다. 이 서른두가지를 불교에서 사용해서 외우는 이유가 뭡니까? 표현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기서 삼매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됐죠? 그럼 삼매를 얻기 위해서는 왜 서른두가지로 나누어서 보느냐? 서른두가지로 나누어서 혐오를 관찰해야 됩니다. 됐죠? 우리가 모아놔으면 제가 이영애 비용이 떠오르신거 알겠지요? 이영애로 모아놔으면 집착의 대상입니다. 이영애 집착하는 아 우리 보산들 많아갖구죠? 장동근 장동근에 집착하는 분이 있어요? 보산들 가운데 다 거짓말입니다. 제가 지낸겁니다. 그죠? 그렇잖아요 이영애하면 집착의 대상입니다. 근데 이영애가 뭡니까? 이영애야말로 집착의 대상이죠? 해체해서 보면 어떻게 됩니까? 말 그대로 혐오의 대상입니다. 정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양집이 눈으로 확 해보십시오 눈으로 해체해서 보십시오 그게 혐오스럽습니까? 이쁩니까? 말도 안됩니다. 그죠? 막 어떻게 됩니까? 시커멓게 시커멓게 확 그죠? 힘줄이 되는게 풍 양집이 눈이 다 와 이랍니까? 애교는 그 자체가 혐오스러워집니다. 맞죠? 그죠? 양집이 이쁘죠? 속으로는 이영애 생각하셔도 됩니다. 양집이 그죠? 이게 이쁩니다. 그렇죠 그죠? 그런데 양집이도 인간인지라 어떻게 됩니까? 가래가 차겠지요? 그죠? 가래를 차고 어떻게 됩니까? 양집이는 이영애로 생각하셔도 됩니다. 양집이는 가래를 꼴깍 삼킨다. 입은 받아냈다. 어떻게 양집이가 가래를 꼴깍 삼킵니까? 말도 안되지. 그럼 탁 받아냈으면 어떻게 됩니까? 파파라치에 딸이 됩니다. 탁 하면 어떻게 됩니까? 심리에서 북 날라가고 흰 손톱으로 탁 받아냈다. 됐죠? 그럼 양집이 가래를 다 이러면 와! 이랩니까? 가래 그 자체는 혐오스러우면 우리가 가래나오죠 지금? 제가 옛날에 드는 비유가 저 맥이 다 나옵니다. 그죠? 양집이 손톱이 이쁩니다. 그죠? 바짝바짝합니다. 맥퀴 발라갖고 그거를 어떻게 됩니까? 손톱깎이가 딱 하면 뭡니까? 그거를 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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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잖아요. 혐오의 대상입니다. 그래서요. 이 핵심이 뭡니까? 혐오를 마음이 다 또래 함으로 44번 그 되있죠? 밑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그죠? 그죠? 혐오를 마음이 다 또래 함으로 32가지 명성 주제를 설하셨다. 되있죠? 핵심은 혐오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요 40교 경기태도 혐오를 마음이 다 또래 함이 되있죠? 그죠? 32가지 부위를 마음이 다 또래 함이 아니고 타이틀을 뭐라 했습니까? 혐오를 마음이 다 또래 함이 되있습니다. 왜냐하면 핵심은 그죠? 이렇게 분석하고 해체해서 박았고 혐오스러웠다고 지속적으로 그죠? 관찰해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을 일으켜야 됩니다. 혐오스러웠다고 봐야됩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하나 더 말씀하셨을 것 같은거죠? 요렇게 해서 만일에 그죠? 우리가 다른 분 표상에 일어나서 본산매에 든다면 이거는 제사선까지 갈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1. 우리 혐오를 관찰하는 것은 제사선까지 갈 수 있다. 2. 사선 좋아하네. 근접산맥 뺏기 못 든다. 제사선 아니다. 근접산맥 수행인데 초선까지는 가능할 것이다. 3가지 보기만 드릴게요. 뭐겠습니까? 사선까지 갈 수 있답니까? 2. 근접산맥 뺏기 못 든답니까? 죄송합니다. 초선까지 든다고 되어있습니다. 왜냐면 여기서 있다면 이 단체가 조금 있으면 나옵니다. 그쪽으로 관찰해서 머리털 몸털 이렇게 해치해서 라고 하면 다른 표상이 생기겠지요? 다른 표상이 생기면 초선까지는 갑니다. 근데 왜 제사선까지는 못 갑니까? 근데 이것은 뭡니까? 혐오를 명상으로 주자입니다. 됐죠? 혐오스럽다고 계속 일으킨 생각을 계속 가져줘야됩니다. 됐죠? 2선 3선 4선으로 올라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선에 각자 5가지 있었죠? 심사, 희락증 일으킨 생각, 지속적 고찰, 희열, 행복, 집중 이 가운데 초선에는 심사, 희락증이 다 있습니다. 근데 제1선으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심사가 사라지고 끊어지죠? 즉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이 끊어져 버립니다. 근데 이건 어떻게 됩니까?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이 사라져 버리면 혐오스럽다는 그죠? 생각이 끊어져 버리면 끊어져 버리기 때문에 안됩니다. 됐죠? 그래서 이 명상 주제로 가지고 오는 혐오를 마음이 잡돌이하는 이 명상 주제로 가지고 오는 2선, 3선, 4선의 보답니다. 근데 저런 게 나오지 말이죠? 초선에서 딱 혐오를 잡돌이 해갖구죠? 초선에서 머리털에서 표상이 생겨갖구죠? 그 혐오를 딱 잡돌이 했다면 이 뭡니까? 이 색깔 있죠 그죠? 머리털은 끊은 색깔을 예를 들어 있잖아요. 이 색깔을 통해서는 보상해 들 수 있겠죠? 까새나에서 했잖아요. 그래서 색깔을 통해서 까새나 초선에 혐오를 잡돌이해서 초선에 들어가지고 그 대상을 색깔을 즉시에 빡아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4선까지 확 까버립니다. 됐죠? 그런 이야기 제 때에 나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보다 그런 것 같죠?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처음부터 맥락을 모르는 사람은 박사 논문보다 더 쉽습니다. 그런데 맥락을 따라오는 분은 유치원 학생 그죠? 유치원 수업보다 더 쉽습니다. 됐죠 그죠? 받아들이는 분들이고 못 받아들이는 분들이고 그렇습니다. 그냥 넘어갑니다. 괜히 지금 더 큰 이야기를 해보죠.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뭡니까? 32가지 부위로 나누어서 혐오 섰다고 관찰하는 겁니다. 됐죠? 혐오가 여기서는 핵심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이 수행을 혐오를 마음의 잡돌이 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가지고요. 키워드는 혐오입니다. 요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닦는 방법을 가지고 42쪽입니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것을 닦는 데서는 성전을 한 구절씩 설명하면서 시작하자 합니다. 이것이 뭡니까? 우리 청정도로는 방법이죠? 청정도로는 어떻게 합니까? 어떤 특정한 주제를 설명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성전을 전부 부처님 말씀입니다. 니카야입니다. 니카야. 니카야에 있는 부처님 말씀을 중요한 정연구를 인용해서 그거를 하나하나 설명하는 방법으로 전체 청정도로의 설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왜 그러겠어요? 그것은 말씀드리지만 제 시간부터 지난 작년에 계속 말씀드렸지만 청정도로는 뭐에 대한 주셨습니까? 논당에 대한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니카야에 대한 주셨습니다. 니카야 중에서도 특징이 뭡니까? 사부니카야. 디가니카야. 말찌모니카야. 상세니카야. 앙구 따라 니카야를 종합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주석서입니다. 됐죠? 니카야에 대한 주석서이기 때문에 그러고 주석섭니다. 주석이라는 말은 뭡니까? 니카야에 나오는 그 중요한 구절을 설명하는 것이 주석서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뭡니까? 설명방법은 전부 니카야에 나오는 부처님 말씀을 인용해서 그거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청정노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때까지도 계속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서도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바로 앞에 그 경영분을 뭡니까? 41쪽 44번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44번으로 다시 비교드려 비교난 여기 이 몸이 발바닥에서부터 위로 머리 발끝 아래로 이래 해놨죠. 그죠? 그러니까 그 구절을 하나하나 설명해야 되겠죠? 이 몸이 발바닥에서부터 위로 이것을 고딕체로 설명해 해놓은 것은 뭡니까? 경영에 나오는 말을 우리 그죠? 대능선임이 그죠? 번역하면서 요렇게 그 고딕체로 해놨습니다. 편집은 누가 했께요? 죄송합니다. 이건 편집은 제가 했습니다. 아니 번역은 대능선임이라고 제 이름이 좀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야기 하다보니까 오늘 또 왜이러지 그죠? 오늘 왜이러지가 아니고 항상 이랬습니다. 그죠? 개인적으로 오늘 처음 그라는 것처럼 조금 쭉 앉았습니다. 자 그래서 발바닥에서부터 위로 머리 끝부터 아래로 그죠? 살갗처럼 둘러싸여 있고 각가지 부정한 것으로 잘 따고 반주하거나 요걸 한 번씩 설명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입다 몸에 머리털 몸털 46번입니다. 그죠? 쭉 넘어갑니다. 그냥 됐죠? 그리고 43쪽 몸에 대한 마음 책임을 닦는 방법도 있죠? 중요한 것은 우리 삼멸성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어떻게 닦느냐 닦는 방법이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40가지 명상 주제를 어떻게 닦을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그죠? 우리 삼멸품을 설명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때까지도 그렇게 해왔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닦느냐 하면은 그죠? 48번입니다. 그죠? 그래서 48번에 보면은 기본 방법으로 그죠? 48번 문단의 제일 마지막 줄에 가보실죠? 일곱 가지 습득의 능숙함 됐죠? 그죠? 그죠? 일곱 가지로 우리 명상 주제를 그죠? 서른두 가지 그죠? 우리 몸의 부위를 습득하는 방법 즉 습득한다는 것을 익히는 방법입니다. 그죠? 그죠? 우리 서른두 가지를 전부죠? 싹 해체해갖고 이걸 관찰하는 방법입니다. 습득하는 방법이라는 것은 됐죠? 그 방법을 먼저 설명해야 되겠죠? 글쓰죠? 습득에 능숙한 방법 일곱 가지와 그 다음에 그 두 번째는 글쓰죠? 48번 문단 첫째 둘째 세번째 줄에 보면은 그죠? 그의 명상 주제를 서라는 서성은 일곱 가지 습득의 능숙함과 이게 1번입니다. 열 가지 마음의 잡도를 대한 능숙함 됐죠?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설명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이 밑에서는 이 두 가지를 먼저 설명하고 있습니다. 습득의 능숙함과 마음의 잡도래함의 능숙함 됐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명상 주제를 습득하려면은 여기서는 일곱 가지로 능숙하게 습득해야 된답니다. 서류두 가지 부위를 일곱 가지로 잘 헤아리고 습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말로서 마음으로서 찰립적이죠? 48번입니다. 색깔로서 형태로서 방이로서 장소로서 한계로서 됐죠? 그래서 우리 여기서 머리털 이라는 겁니다. 머리털을 일곱 가지 방법으로 말로서 머리털이라고 말로서 외우고 두 번째 마음으로서 생각을 하고 색깔로서 머리털의 색깔은 뭐고 형태가 뭐고 어떤 방위에 있는지 위쪽에 있는지 아래에 있는지 그 다음에 장소 어떤 장소에 있는지 이것은 뭐와 한계 있잖아요. 머리털 이런 것은 뭐 귀나 한계가 있을까 그죠? 그런 방법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조금 알겠지만 이 가운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말로서 습득해야 된다는 겁니다. 됐죠? 우리 서른 두 가지를 정확하게 습득하려면 제일 좋은 방법이 뭡니까? 말로서 왜 됐잖아요? 그렇죠? 공부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뭡니까? 외우는 거죠? 그래서 말로서 외워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하신 게 얘기하죠? 그죠? 몸무게 서른 두 가지 부분을 해체해서 이걸 딱 정확하게 습득을 하려면 너무나 당연한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말로서 외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무조건 서른 두 가지만 외우면 되느냐? 청정도론에서는 그러잖아요? 그때 통정되는 기법을 우리 50번 문단 이하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44쪽입니다. 그죠? 외워때문에 어떻게 외우라는 겁니까? 서른 두 가지 부위를 외우는데 끊어서 외우라는 겁니다. 끊어서 외우라는 겁니다. 이렇게 크게 5 다하기 5 다하기 5 다하기 5 다하기 5 다하기 6 다하기 6 은 32점 요즘도 산수는 할 줄 아는거죠? 이렇게 끊어서 외우라는 겁니다. 됐죠? 끊어서 외우는 것도 그냥 끊어서 외우는 것이 아니고 그죠? 이 다섯 개는 거죠? 열어서 1 2 3 4 5 외우고 그냥 끝나는게 아니고 또 5 4 3 2 1 이렇게 외우면 됐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또 다음부분 외울 때는 6 7 8 9 10 외우고 10 9 8 해서 1까지 가면 됐죠? 그 다음에는 11번부터 15번까지 되겠죠? 그 다음에는 15번부터 또 1까지 외우고 됐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16번부터 또 그죠? 20번까지 가고 또 20에서 1까지 가고 이런식으로 외우라는 겁니다. 됐죠? 이런식으로 안그러면 뭡니까? 조금 그 아니면 머리털 못털을 위해서 3 2가지 태생태생 문단세 문단세 이래 해버리면은 생각을 알고 잖아요 저는 그런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정도 기법에 대해서 하면은 머리털을 하면서 머리털을 마음으로 걸을거고 그죠? 그렇게죠? 아마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한거 아닌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방법으로 하면은 지혜가 상하지 않고 그죠? 혹은 마음책임이 역시 형식적으로 노려를 하면은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런 기법을 가지고 외우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안타깝게도 저는 지금 상자국을 위해서 그죠? 이 방법으로 수행한 스님은 저는 한명도 못 봤습니다. 이따는 말도 못 들었습니다. 그 수행의 나라는 미얀마도 없고 미얀마가 위빠사나를 위주로 하는 수행이라면은 태국은 사마터비를 그 근본으로 하는 또 수행책임이다. 그 그 뭡니까? 태국에도 이런 수행권이 남아 있다는 소리는 저는 알지 못 들었습니다. 그럼 서리랑카는 뭐 도네에서 제외하겠습니다. 조그만한 나라고 또 여러분도 서리랑카 무시하는 무시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서리랑카는 없습니다. 됐죠? 그건 제가 다른 큰 데 없습니다. 그래서 요런게 지금도 남아 있다는거죠? 참 근데 부타로서스림은 다른 사식화주 명상주제에서 다른 명상주제보다도 이 명상주제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했잖아요. 더 자세하게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죠? 요런 구체적인 방법은 다른 설명에서는 잘 안 나왔잖아요. 그죠? 대충 기본적인 어떤 방법을 이야기하고 요래 하면은 어떻게 해서 그죠? 다섯 가지 장애를 끊고 아 포상이 생기고 다른 포상이 생기고 다섯 가지 장애를 끊고 다섯 가지 설명 구성고서가 일어나서 보사배를 차단한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자세하게 좀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죠? 50번 봅시다. 요즘 설명이면은 50번부터 55번까지는 요런 방법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실 겁니다. 자 외울 때는 앞에 선구가 중에서요. 살갓들은 다섯 가지를 하냐고 순 역순으로 외워야 한다. 즉 머리털 몸털 손톱 이빨 살갓 이렇게 외우고요. 역순으로 살갓 이빨 손톱 몸털 머리털 이렇게 하고요. 두 번째는 두 번째는 어떻게 됩니까? 6번이죠. 콩팥 51번은 그죠? 콩팥은 다섯 가지입니다. 즉 살 힘줄 뼈 골수 콩팥 그 다음 역순으로 뭡니까? 콩팥 골수 뼈 힘줄 살 살 살 이빨 손톱 몸털 머리털 됐죠 그죠? 제가 이거 증언한다고 똑같죠 그죠? 요런 방법대로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54번을 보면은 위에 까지 그 4개는 그죠? 다섯 가지로 했고 즉 역순으로 두 가지가 되다 보니까 그죠? 그 다섯 번째는 국견등 여섯 가지로서 이렇게 외우고 그죠? 50번까지 쭉 내려가는 거로 마지막으로 55번에 보면은 오줌등 여섯 가지 됐죠 그죠? 이거를 해서 그죠? 오줌부터 또 잘 읽어보니까 1번까지 역순으로 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어떻게 됩니까? 끊임없이 계속 앉아가지고 이걸 외우고 있는건데요? 됐죠? 이런 기교를 테크닉을 쓰면은 어떻게 됩니까? 앉아보고 외우면서 다 외우면 앉아보고 자원으로 그런 안 되겠죠? 왜냐면 자기가 어디까지 지금 외웠는지 계속 그죠? 마음을 챙겨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요런 방법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40가지 명상주제 중에서 그죠? 우리 그 3매 수행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은 저는 이것이 그걸로 봅니다. 그냥 그러니까 이 말으로 보면 어떻게 됩니까? 부담원서 쓰인 당시에는 이 수행이 아주 보편적으로 많이 행해지고 있어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된 것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근데 지금은 어쨌든 이게 잘 안됩니다. 적어도 이제 이 수행을 하려면 한철 적어도 한철 그죠? 우리 승판 결제하는 식으로 한거죠? 한철 동안 일단 이거 지어가지고 앞에 붙여놨던지 우리 같이 모르는 사람은 그죠? 우리 다른 위험식으로 있지 않으죠? 나무라 다나다나 천수 다른 위험으로 다다다다다 그죠? 이거 뭡니까? 헬리콥터 돌아오는 소리가 아니고 너넘신조 됐죠? 그죠? 그 위험식으로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죠? 그죠? 그 사실 한철만 그죠? 딴거 안하고요? 다만 꼬여우면은 달통할 것 같아요. 저는 그걸 해보면 그죠? 그걸 해보면 아 본사람이 최선을 다 떼겠다 싶어요. 그런데 안합니다. 말만 가지고요? 예 제가 같은 사람이 가장 큰 단점입니다. 알고 있는 새끼 대약이 있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제 그래서 56번입니다. 자 이와 같이 백번 천번 백천번을 말로써 독성해야 됩니다. 말로써 독성해야 됩니다. 말로써 독성원으로써 명상유제의 성전이 칠숙해지죠. 당연하죠? 독성원 예속하면은 이 내용이 돼서 칠숙해집니다. 마음은 이곳저곳으로 달려가지 않다. 두 분 다 이런 기구를 테크닉을 써서 하면은 마음이 영애한테 갈 수 있겠습니까? 녹합니다. 요거가 쫙 계속해집니다. 그러면 서른다가지 부분들이 분명해진다. 계속 이렇게 그죠? 마치 손가락의 열처럼 혹은 울타리 말뚝의 열처럼 다른 포상이 나타납니다. 됐죠? 제대로 자된 사람이 서른두가지 그죠? 쫙 영주가 붙어있는 처럼 있잖아요. 서른두가지가 영주처럼 있잖아요. 머리 덜 놓쳐진거죠. 쭉 이런 형태로 다른 포상이 우리 생각해보면 그렇게 되겠지 그죠?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1번 이게 그러니까 말로서 치숙해야됩니다. 말로서 습득을 해야됩니다. 그죠? 그래서 말로서 두번째로 보니까 당연히 마음으로서 또 습득을 해야됩니다. 말로서 하는 것처럼 마음으로서 독성해야 한다. 말로 독성하는 것은 마음으로 독성하는 것에 조건이 되고 마음으로 독성하는 것은 부정의 특징을 해야됩니다. 됐죠? 마음으로 머리털랑해서 마음으로 머리털을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더럽다는 것 그죠? 거기에 대한 그거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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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2가지 부위에 대해서죠 인도 아유로베더를 그.. 85쪽입니다 82번부터 어떻게 됩니까 머리털 되있죠 머리털은 색깔 나오죠 1 색깔 2 형태 3 방위 4 장소 5 한개 되있죠 이런식으로서 머리털 설명하고 그 다음에 85번문단에 가면 또 어떻게 머리털 되있죠 그 다음에 90번에 가면 몸털 되있죠 몸털 그 다음에 또 넘어가면 91번은 손발톱 92번 입발 그 다음에 93번 살다 이런식으로 있잖아요 이 다섯가지를 가지고 해보학적으로 했잖아요 이 몸의 선 두가지 부분을 자세하게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는 선생님이 번역했고요 저는 이걸 갖고 미얀마에서 일대 대회 다 했다고 그랬죠 그 자료 지금도 다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하면서 이제는 뚜닥뚜닥뚜닥 치면서 이걸 은밀해보니까 그 자체로도 그죠 혐오를 관찰하거나 혹은 생각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있는 부분은 분은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 부분은 오늘 안할 겁니다 요 의학적인 지식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걸 한번 읽어보면은 이런 부분 그 자체로 우리가 혐오스럽다는 하겠잖아요 그것이 머리에 조금만 새겨질 겁니다 그렇게 해서요 59번 다시 46쪽으로 돌아갑니다 59번에 보면 이렇게 한계로서 이렇게 해서요 그렇게 해서요 60번 결론입니다 이와 같이 서서히 일곱가지 석득의 영수관을 설명할 때 이 명상 주제는 그래서 일곱가지 석득의 영수관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된다 이중의 핵심은 뭡니까 말로서 외야됩니다 되죠 외우는 방법까지 청정도로서는 정확하게 정해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걸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경을 보면은 이 그죠 석의 두가지 그죠 몸의 부위는 두가지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첫째는 뭡니까 60번에 2번 두 번째 줄입니다 어떤 경에서는 혐오의 관점에서 쓸었고 혐오의 관점 줄 한번 꺼 보십시오 그럼 고민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경에서는 요소의 관점 됐죠 혐오의 관점이냐 요소의 관점이냐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 경을 갖고 있는 분들은 요 나타나는 경을 가지고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것은 서른 두가지 부위가 나타나는데 어떤 경에서는 그죠 혐오의 관점에서 부처님 말씀하셨고 어떤 경에서는 요소의 관점 요소의 관점이 우리 각 부위 우리 지수와 풍위 근무원에 대해서 그죠 그런 요소의 관점에서 설한게 있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은 기념책임 대념책임이죠 에서는 혐오의 관점이고 그 다음에 그니까 콧결과 발자국 비우경 그 다음에 그니까 기르나울라 교격형 요소분명형 같은 데에서는 요소의 관점에서 설하셨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 왜 똑같은 걸로 관점이 다르냐 왜 수행에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류수행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뭡니까 사마타와 위빠상입니다 중국에서는 지광을 이용했으면 되죠 그래서 혐오의 관점에서 설하신 것은 사마타의 수행의 입장에서 설하신거고 요소의 관점에서 설하신 것은 위빠상하 수행의 관점에서 설하신거죠 당연합니다 요소는 범이지요 혐오의 대상이라는 것은 우리는 개념입니다 빨라템이다 그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론적으로 뭡니까 60번 밑에서 세번째 줄입니다 요소로 설한 것은 위빠상하의 명상 주제이고 혐오로 설한 것은 사마타의 명상 주제이다 여기서는 그 사마타의 명상 주제가 적절하다 됐죠 왜 사마타의 명상 주제가 적절하다 왜 사마타의 명상 주제가 적절하니까 여기서는 삼메수행을 설명하고 있잖아 됐죠 됐죠 위빠상하는 저 18장 이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쓰는 두가지 부분을 혐오를 갖추면서 설한다 그래서 여기서도 뭡니까 혐오를 마음이 잡돌아야 합니다 그죠 요렇게 그 타이틀을 달기도 하였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됩니까 자 그죠 그 다음에 이 영국까지 섭득에 넣은 수 있으면 이제 실제로 어떻게 됩니까 실제로 마음이 잡돌아 해야 되겠죠 실제로 수행을 해야 되겠죠 그럼 여기서는 마음이 잡돌아야 합니다 마음이 잡돌아야 합니다 이 상말로 로션만하면 주의입니다 주의 주의는 왜 마음이 잡돌아야 했을까요 마나씨 까라를 딱 지경을 해보니까 고려되었습니다 마나씨는 마음의 까라는 만든다 그래서 마음에 잡돌아야 합니다 마음을 고친다면 주의로 오기고 싶어요 중부에서는 작의로 오겠습니다 지혈작자의 마음을 뜻하는 의로 해서 작의로 오겠습니다 로션만하면 주의입니다 주의가 뭡니까 영어로 이거 어텐션 프리트 됐죠 그죠 어텐션입니다 실제로 영어로는 전부 그죠 이 마음이 잡돌아야 함유로 옮기고 이것은 어텐션으로 옮겼습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이 서른 두 가지 부분에 주의를 규리하게 실제로 규리하게 되겠죠 외로 쓰면은 이 외운 걸 갖고 거기에다 그죠 실제로 수행을 해야 되겠죠 수행의 핵심은 뒤에도 나옵니다마는 마음 챙김과 그 그 뭡니까 지혜로운 주의입니다 그죠 여기 이제 그걸 좀 이따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마음 잡돌아 함유로 능숙하며 해서 열 가지를 듭니다 자 이거는 이제 실제로 있잖아요 실제로 우리 단원 표상을 이렇게 가지고 그죠 산미에 들려면 어떻게 되느냐 능숙하게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첫째 뭡니까 순서에 따라서 해라고 했습니다 됐죠 지 마음대로 하지 말고 여기서 딱 부처님이 정해주신대로 머리털을 못 틀어라 는데요 요 순서대로 해라 는데요 그래서 62구님 다 1 순서에 따라 이것을 독성할 때는 순서에 따라서 많은데 또 해야 된다 됐죠 단 하나로 또 빠뜨려서는 안 된다 됐죠 마치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 32단의 사도대를 중간에 한단씩 걸어서 올라갈 때 몸이 지쳐 다 올라갈 수 없듯이 부분들을 빠뜨리고 마음이 잡도록 할 때 수행을 성취하여 얻어야 할 만족을 얻지 못한다 됐죠 그 첫번은 뭡니까 순서대로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전부다 외우면서 있잖아 요 방법들이죠 그 순서대로 해라 그게 됐습니다 그럼 63번은 뭡니까 지나치게 급하지 않게 해달라 지극히 상징한다 우리가 지금 성격이 더러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 머리털으로서 1,2,3,4,5,7,4 이라겠죠 그래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지나치게 넓게 하지만 당연한 이야기죠 머리털 하고 뭡니까 한 5분 있다가 몸털이라면 되니까 머리털에서 몸털 할 사이에 이영희한테도 갈 수 있고 어떻게 됩니까 전부 앉아 잡으겠죠 그죠 그래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기한테 제일 맞듯이 그죠 맞는 방법을 택해서 지나치게 빠른도 않고 지나치게 넓지도 않게 이 이야기는 나도 하겠다 됐죠 지금 이 상식적입니다 근데 어떤게 느리지도 않고 어떤게 빠른건 이거는 실제로 수행하는 사람은 압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음이 밧돌이 하라고 하는 겁니다 지하목게 뒤를 기울어 보면은 자기한테 있잖아요 어떤 것이 느리지도 않고 빠르지 않습니까 알 수 있습니다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산란함을 방지함으로써 됐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7년간 마음이 흩어지는 것을 방지내야 합니다 그랬죠 1.234.5.7.5.5.7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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5.7.5.7.5.7.5.4.7.5.7.5.7.5.7.5.7.5.7.5.7.5.1 생각은 맨날 이응에 한테가가 있고 혹은 뭡니까 나도 삼천만원을 빼먹고 도망가는 중일로 당연히 산란함을 방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개념을 극복함으로써 이 도 중요합니다. 이 머리털 몸털 등은 개념이다 그것을 극복하고 혐오스럽다고 마음에 황비치게 되죠. 그것은 혐오를 마음에 황비해야 됩니다. 개념으로 머리털 몸털하고 외우지만 그것도 살피고 있지만 혐오스럽다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이것이 키워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너무 많다니까 큰일났네 이거 예 안심은 또 혐오스럽습니다. 10분 쉰다 해갖고 오해 많은데요. 한 5분내면 막 시작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좀 쉬겠습니다. 씻다가 60분 묶어부터 하겠습니다.